이 사내를 만났으니 나랑 헤어지겠다? 먼저 한눈을 판 것은 도련님이 아닙니까? 사내 대장부가 정인을 두고 바람을 피다니 할 짓이 아니다. 다친 마음을 내 얼음 만져줄 것이니 그만 잊어라. 벌써 다 잊었습니다. 이자도 인물값을 하겠는데 뭘 어디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. 아직 이러시면 안 해됩니다. 돌아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. 워등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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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만 큰일 났어! 홍심이가! 홍심이가 끌려갖구먼! 그게 무슨 말이냐? 저야! 천우산 기숙이 그 막 그 쑥길 있잖여! 너보고 그걸로 오라는데? 쑥길이? 어머! 말도 탈 줄 알아? 왜? 네 남군이란 작자가 훔쳐 타고 간 그 말은? 선친께서 임금님께 직접 파사받은 것이다. 그 귀한 말을 훔치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? 죄송하게 됐습니다. 죄송? 양반인 줄 알고 몇 날 며칠을 수소문한 줄 아느냐? 헌데 양인? 하! 양인놈이! 양반 흉내에 말도둑질해! 거기다 혼인까지 한 주제에 정의 냉세를 해. 내 당장 관하로 갈 것이다. 제가 그 말 찾아드리겠습니다. 그러니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. 간호들이 온산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. 나 헌데 니년이 어찌 찾을 수 있겠다는 것이냐? 찾을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찾아드릴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. 오늘 중으로 찾지 못하면 멍성마리를 각오해야 할 것이야. 예, 예. 물론입니다. 왠 kok почти 관리하지 tighter? 오오오! ay! 비키지요! 저리 비키지요! 멈추십시오! 거기! 거기 좀 서구시오! 흐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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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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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허! 괜찮은 것이요? 흐흑! 흑! 흑! 말! 말! 어쩌! 왜 그러셨습니까? 아니 왜! 사람을 덮쳐서 다잡은 말을 놓치게 만듭니까? 아니 나는 위험해 보여서 구해주려던 것 뿐이었는데 제가 구해달라고 했습니까? 비켜달라고 했지? 그쪽은 유듐? 날 알아보겠소? 여, 여긴 어쩐 일로... 글쎄요, 어쩐 일일까? 혹... 그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날 이곳으로... 제 정신입니까? 고작 한 번 만난 여자를 따로 이 몽고까지? 두 번 만났소, 오늘이 세 번째고 아마... 네 번째 만남은... 없을 겁니다! 얼른 돌아가십쇼! 돌아갈 수 없소! 왜냐? 저는... 이미 혼이나 한 몸입니다! 때내는 방법도... 기반하구만! 진짜입니다! 그러니 괜한 생각 마시고 얼른 돌아가십쇼! 돌아갈 수 없다질 않았소! 마! 현감이오! 이름 같은 거 안 물어봐서 안 궁금합니다! 아니 이름은 정재윤! 송주현 현감으로 부임했습니다! 송구합니다, 현감 날이! 저는 말을 잡으러 가야 돼서 그럼 이만! 하... 하... 이를 어쩌면 좀... 참... 이거 고맙다고 해야 되나? 좌상 독에 혼이나게 생겼네...